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대림산업은 2,395억 원 규모의 공사 수주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체결 계약명은 영종 하늘도시 공동주택 신축공사입니다. 파마 리서치 프로덕트는 스웨덴 식약처로부터 유착 방지제 유럽 임상 3상 사전 승인을 받았다고 공시했습니다. 바이로매드는 HGF, 이영체를 이용한 당뇨병성 신경병증의 유전자 치료에 관한 호주 특허를 취득했다고 공시했습니다. 대성파인텍은 최근 인수합병 관련 보도에 대해서 최대 주주 등의 지분 및 경영권 매각기사와 관련해 사실이 아니라고 공시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 2부로 돌아왔습니다. 최은정입니다. 먼저 이 시각 들어온 속보부터 하나 알려드릴게요. 합참이 북한 무수단 추정미사일 한 발이 추가로 발사된 것 같다라고 보도를 했는데요. 잠시 후에 이것이 증시의 리스크로 작용할지에 대해서는 분석해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출발 증시와이드 2부는 역시 증권사 종목 리포트부터 부석한 기사 전해드릴 텐데요. 오늘은 먼저 하나금융투자로 가보겠습니다. 하나금융투자의 의견입니다. 풍산에 대한 종목 리포트를 내놨습니다. 브렉시트 리스크에 휘둘리지 않으며 하반기 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종목으로 풍산을 뽑은 건데요. 하락일로를 내달렸던 국제 구리가격은 최근 하락세가 잦아들면서 방향선회가 임박한 모습입니다. 공급 리스크 완화는 자연스레 구리가격 하방 리스크 약화로 파급될 공산이 큰데요. 단기적으로는 브렉시트 리스크 완화가 하반기 전체로 본다면 중국 재정 부양 이후 수요 회복 전환 기대가 구리가격 반등의 단초를 제공할 여지가 있다는 분석입니다. 실적 모멘텀 역시 빼놓을 수 없는 투자 포인트라면서 풍산에 대한 긍정적인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자 이어서 HMC 투자증권으로 가보겠습니다. 3분기 매크로 화두는 미국 경제의 방향성이 될 전망입니다. 6월 매크로 불확실성 해소와 또 하반기 계절적 지표 개선 효과로 미국 경기가 반등할 경우 연준 스탠스로 볼 때 금리 인상 가능성이 재구각될 것으로 보입니다. 2분기는 환율 역효과를 주시해야 한다는 입장인데요. 2분기는 환율이 3.2% 급락하고 유가는 34.4% 급등한 상황입니다. 원달러 환율이 크게 하락한 분기에 워딩 시즌은 영업위기 예상치를 크게 하락한 바 있고 증시도 대체로 부진했습니다. 외국인의 순매수 업종 비율이 낮다는 점과 또 금융 및 증권주를 매도한다는 점에서 과거 추세적인 순매수 혹은 강세장 패턴과는 다르다는 분석인데요. 실적 포전주, 경기 방어주 중심의 디펜시브한 포트폴리오 전략을 권고하면서 업종은 정유, 화학주가 유가 안정화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유한타 증권입니다. 브렉시트와 영국 관련 자금의 향방에 대한 분석 리포트를 내놨습니다. 브렉시트 투표 분위기가 반전됐다고 설명하고 있는데요. 영국의 EU 탈퇴를 결정짓는 투표는 23일에 실시가 되죠. 영국의 EU 잔류를 주장하던 노동당의 콕스 의원이 피살되면서 브렉시트 반대 분위기가 강해졌습니다. 브렉시트 우려가 완화하면서 글로벌 금융시장이 안정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콕스 의원 피살 이후 브렉시트 우려가 완화되면서 영국 주식 ETF로의 자금 유입이 재개되고 있는데요. 브렉시트 투표에서 반대 결과가 높게 나오면 영국계 자금의 위험자산 투자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우리나라 외국인 수급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황소개구리 점프업 시간입니다. 오늘도 역시 샘플러스의 김형구 멘토를 불러볼게요. 멘토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형구 멘토입니다. 브렉시트 국민 투표를 이제 하루 앞으로 앞두고 있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지 분석 부탁드릴게요. 정말 중요한 변곡점이라고 어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변곡점이 나있는데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시장경을 지켜보는 전략이 더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장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어느 종목이 올라갈 수 있을까 이 악재가 소멸이 되면 어느 종목들 군대로 움직일까 이 쪽 포인트를 잡는 것이 더 현명한 투자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또 시장은 큰 이슈가 없이 그냥 건망세 눈치보기를 할 듯해 보입니다. 미국 역시 마찬가지죠. 글로벌 증시의 마찬가지입니다. 다 눈치보기 장세가 연출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악재도 조만간 며칠 있으면 없어지지 않을까요. 이렇듯 시장은 항상 언제 그랬냐든 다시 제자리를 찾아가는 게 주식의 원리인 것 같네요. 오늘도 시장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글로벌 증시 미국부터 한번 천천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증시를 항상 체크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다우의 영향을 좀 많이 받습니다. 미국 증시가 어떻게 끝났냐에 따라서 우리나라가 아침에 영향을 줍니다. 어제도 양복 마감을 했죠. 약간 플러스 2.4% 2.4포인트 0.14 다우는 이렇게 보면 기준적으로 보면 18,000포인트까지는 열려있다. 한 번 더 추라이한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블랙시트 악재가 해도 되면 그냥 여기는 레벨업되는 구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블랙시트 영향이 거의 안 미쳤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큰 영향이 없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만약에 큰 영향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면 벌써 이런 라인이 형성되지 않았을까요? 악재가 크게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나스닥을 보도록 할게요. 나스닥도 역시 어때요? 추세가 살아있는 자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추세 1, 2, 3 추세가 살아있는 나스닥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추세가 형성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나스닥이나 코타기나 저희 나라와 똑같죠? 변동성이 큰 장사예요, 이쪽은. 빨리빨리 움직이고 빨리빨리 올라가는 이런 종목들, 군들이 형성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심리에 따라서 많이 움직이는 그런 군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독일 한 번 지수로 한 번 보도록 할게요. 독일 이렇게 저점을 잡고 다시 양복 마감을 했죠. 자, 만약에 악재가 해소가 된다면 택배 끝나냐, 위드 가든 아래를 가든 이쪽이 정해질 것 같습니다. 자, 제가 현재 쪽으로 볼 때는 윗방향이 더 강해요. 지수가 먼저 말해주고 있거든요. 자, 위로 열려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환율 한 번 볼게요. 환율 살짝 빠졌죠? 1,150원까지 여기가 지지 라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56원? 1,156원까지 열어놓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중국 한 번 보도록 할게요. 자, 중국 어때요? 저번에도 항상 얘기했듯이 이 라인은 간접 투자할 수 있는 라인이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자, 이걸 끌어올리는 건 뭘까요? 자, 성광통일 것 같아요, 제가. 다시 레벨업이 될 거는 성광통이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해보네요. 자, 여기서 단단하게 하방을 잡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제로가 나오면 이제 채가 올라온다. 이게 성광통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옥수수값 볼게요. 옥수수값 어제 좀 빠졌죠? 저번에 추천드렸던 이즈바이오 이런 것들 수익 많이 났죠. 시장 대비 강한 모습을 보여줬었죠. 자, 유가 한 번 볼게요. 유가 약간 살짝 이렇게 조정이 들어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은 주식시장의 장미가 될 단비가 될 거는 유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유가 흐름을 잘 체크해보면 시장이 영양이 이쪽에서 끌어올리는 모멘텀이 될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자, 이쪽 포인트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훈내중시를 한 번 보도록 할게요. 001. 자, 훈내중시 어때요? 이렇게 눈치 보고 있어요. 어제 이렇게 꼬리가 살짝 나왔어요. 오늘도 세게는 움직이지 않을 겁니다. 자, 오늘도 세게는 움직이지 않고 이쪽에 싹 양봉을 하나 만들어놓으면 정말 그림이 좋은 자리가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드네요. 1980포인트, 그 다음에 1970포인트 이 라인을 한 번 더 양봉으로 만들어준다면 3적이죠. 3적. 3적은 위로 열려있는 자리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언제 그렸냐면 주가는 다시 제자리로 찾아갑니다. 그렇죠? 자, 오늘 대기 중이에요. 아래냐, 위냐? 갈림길에 서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 시장은. 근데 윗방향이 좀 낫지 않겠느냐? 저가 매수세를 우리가 찾아보자. 이런 코멘트를 드리고 싶네요. 자, 코타고 볼게요. 자, 코타고 지지장도 한 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단은 잡았죠. 이렇게 지지 라인을 잡고 다시 개구리처럼 점프업 하는 자리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1, 2, 3. 3바닥이라고 혼자들 얘기합니다. 바닥을 3번 잡았다. 이거는 뭐냐면 콘크리트 바닥이라고 합니다. 1, 2, 3. 자, 윗방으로 열려있다. 이번에 시세를 주면 전국을 좀 탈힙니다. 불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3바닥이 되게 중요하다. 콘크리트 바닥이라고 제가 항상 얘기를 드렸던 것 같네요. 자, 아침에 동시효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시효과 포인트가 어떻게 형성되는지. 자, 거래소는 1.45. 자, 50분 구간대에 1.45. 코타고는 마이너스 2포인트. 그 다음에 거래소는 1.45포인트. 이렇게 움직임이 번쩍이 되네요. 자, 아침에 세계도롱 종목들 한 번 체크를 해볼게요. 자, 아침에 세계도로 오는 종목들. 자, 영화관금성 성창기업지조. 제가 추천했던 종목이죠. 자, 이제서야 급등이 나오네요. 자, 나노엔텍, 아지트 빅백, 그 다음 GSE, 동국 NNS, 광진실험. 광진실험은 상한가, 김해공항 관련주죠. 신공항이 무산되면서 김해공항 중추에 대한 이슈가 돌면서 오늘 세게 나오네요. 상한가 들어가는 모습이네요. 자, 그 다음에 대창, 그 다음에 동일철강, 부산산업. 자, 부산산업도 김해공항 수혜주입니다. 자, 김해공항 수행주는 부산산업, 대창, 성창기업지조. 성창기업지조. 이렇게 포인트를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자, 종목 AS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천드렸던 성창기업지조가 오늘 기업지조가 오늘 시가에 한 20포인트 떠서 시작할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자, 오늘 시대를 많이 낼 거라고 봅니다. 좀 더 바이앤 홀딩하셔서 자릿대는 내일 가르쳐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웬만하면 안 파는 전략. 좀 더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전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시장은 언제 그랬냐 하듯이 언제 그랬냐 하듯이 종목들이 움직입니다. 자, 특히 성창기업지조 같은 경우에는 계속 졸졸졸 흘러내렸죠. 자, 치름도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자, 치름도에서 저점, 비사격 나오고 양봉 잡고 운봉 하나 페인팅 주고 오늘 시가가 되게 세게 들어오네요. 자, 이렇듯이 중요한 건 뭐죠? 가격은 아니에요. 주식시장은 가격은 의미가 없어요. 프로페이지 마이너스 의미가 없습니다. 거래량을 다시 한번 체크포인트를 잡으시고 시장을 본다면 내 종목이 거래가 없이 졸졸졸 빠진다. 거래의 뒷사인 잡혀있다. 그러면 팔지 않으셔도 됩니다. 가격은 언제든지 오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누른단 말이에요. 심리적으로 악영향을 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또 지지부진할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크게 올라가는 것도 없고 크게 떨어지는 것도 없고 다만 엊그제 갭 상승했던 그 자리 그 자리 한번 밑으로 내렸다가 또 꼬리 달고 올라올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또 어려운 장이지만 지루하고 장이지만 그래도 좋은 날이 있겠죠. 주식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게 주식입니다. 자, 하지만 스탠스 방향 설정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심리적 멘탈이 강화되지 않을까 또한 저가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또 성공 투자 기원 바랍니다. 개굴개굴 팍팍 기를 넣어드렸습니다. 성공 투자 하시기 바랍니다. 네, 영국의 브렉시트 찬반 투표 결과 이후로 김영구 멘토님의 올라갈 만한 종목들 보다 자세히 듣는 시간 빨리 갖고 싶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샘플러스의 김영구 멘토와 함께했는데요. 김영구 멘토의 의견을 보다 자세히 듣고 싶다 하시는 분들 참여 방법 소개해드립니다. 인터넷 검색창에 서울경제TV 검색하시고 주식 챔피언 들어가셔도 되고요. 문의 전화주실 수 있는데요. 1,644번에 6,646번으로 전화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샘플러스 김영구 멘토님과 함께했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시각이 8시 51분입니다. 개장을 약 9분 정도 앞두고 있는데요. 이 시각 동시효과 특징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메리츠 정금진권 강남금융센터로 갑니다. 김근호 연구원 연결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 시각 동시효과 특징주 어떤 종목들이 눈에 띄시나요? 네, 먼저 키스톤 글로벌인데요. 일단 제가 몇 번 말씀드렸던 조건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얘기되는 게 결국에는 유상증자 그에 따른 최대주주 변경 이런 얘기들 계속 있고 지금 보면 전환사체 발행이라든지 탑업인에 대한 주식 취득, 자산 매각 이런 것들 검토하고 있는 중이다. 확정내상 없다. 그러한 공시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지금 5월 초부터 지금 급등을 해서 지금 두 배가 넘는 상승을 좀 보여줬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게 아직까지도 거래량이 터졌을 때 대비해서는 거래량이 많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시세가 한 번 더 나올 가능성이 있을 것 같고 지금 보면 시간 내로 45만 8천여주 예상 체격가 7%인데 오늘도 아마 어제 대비해서 좀 변동성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단기 급등 종목들은 보통 5일선이라든지 10일선 단기 평선을 지지선으로 좀 잡고 트레이딩 하시면 되는 부분들이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참고를 하시면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 종목은 금양입니다. 금양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좀 주가가 대석대석 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어요. 일단 금양 같은 경우에도 지금 중국 칭하이성 기업 인수에 대한 MOU를 체결했다라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죠.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들이 좀 기대감이 되는 것 같은데 이게 주중 한국대석은 칭하이성 정부가 칭하이성 쪽에 개최한 한중 우호 주간 개목식에서 청해 여모, 여모, 해웅, 유한공사 인수하는 MOU 계약을 체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금양 같은 경우 국내 발포제 생산 1위 기업인데 최근 정부가 선정할 월드클래스 300 프로젝트 기업 가운데 하나로 선정된 바 있죠. 그래서 이게 지금 시너지를 위해서 양측에 둘 다 도움이 될 것이다. 그리고 합작 투자 확정되면 안정적인 원료 공급과 생산 판매에 이르는 수직 계열와 이런 것들로 인해서 글로벌 경쟁력이 확대될 것이다. 이런 뉴스가 좀 나왔었죠. 보면 오늘날 시간 내로 16만 8천여 주, 17만여 주, 예상 체격가도 9.8%. 아마 지금 이게 2,200원을 돌파하면 2,500원 수준까지도 시세가 나올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눈여겨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 종목은 한신기계입니다. 한신기계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적대적 M&A와 관련된 얘기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지금 보면 그런 부분들이 아직 가시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기대감이 있는 것 같고요. 지금 적대적인 M&A 가능성이 제기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축구가 그런 부분들을 반영하면서 계속적으로 변동성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지난해 12월부터 K-1 제도 소재하고 있는 스토링 웨이스 인터내셔널 LLC가 한신기계 지분을 꾸준하게 사들였거든요. 그래서 지분을 어느 정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최대주주 지분율하고 격차를 굉장히 많이 줄였어요. 그래서 어찌부터 그런 소문이 돌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여전히 주가의 기대감으로 반영이 되고 있다. 그래서 아마 계속적으로 우상향을 그리고 있고요. 어제도 신고가 나왔고 거래량 나왔죠. 그리고 거래량이 돌파된 후부터는 거래량이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았거든요. 이런 종목들은 충분히 변동성이 더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시간외로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8만 7천주, 8천주 정도 되는데 예상체 결과 4% 요소준 정도에서 일단 고가권에서 움직일 수 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 아까 말씀드렸듯이 5.1선, 10.1선 지지선 잡으시고 대응하시면 되지 않을까 하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 시각 동시효과 특징주 역시 메리츠종금진권 강남금융센터의 김근호 연구원과 함께 들어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오늘장 출발상황 분석 도와주실 두 분의 전문가부터 소개를 해드릴게요. 메가경제연구소 정윤성 소장 나오셨고요. 위즈인비스트먼트 김형철 팀장 이렇게 두 분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지금 시각이 8시 55분입니다. 이제 개장을 약 5분 정도 앞두고 있는데요. 먼저 오늘장 투자하기에 앞서서 주목해야 될 포인트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정윤성 소장님. 네, 지금 우선은 각국 간의 그런 보이지 않는 무역의 어떤 규제, 또 자국 기업들에 대한 어떤 보호 조치, 이런 부분이 앞으로도 시장 내에서 계속적으로 이슈화가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먼저 국가 간의 이런 무역 전쟁 같은 경우 환율에 대한 부분부터 지금 경쟁이 좀 심화가 됐었죠. 각 자국 간의 그런 통화에 대한 약세, 이것을 통해서 수출을 많이 하려고 했고, 이런 부분 때문에 사실은 어떤 금리적인 부분, 미국의 어떤 환율 전쟁의 보복, 그다음에 브렉시트, 이런 이슈가 사실상 다 국가 간에 먹고 살려는 그런 기본적인 부분 때문에 이루어졌다고 볼 수가 있고요. 최근 들어서도 삼성 SDI라든지 LG화, 국내의 전기차 관련된 배터리 업체들, 중국 같은 경우도 계속적으로 지금 자국 내의 배터리 업체들을 계속적으로 수주를 주고 있고요. 외국 기업들한테는 공장이 최근 들어서 테슬라가 지금 어제 같은 경우를 보면 중국 기업들 중에서도 보면 상하가 갔던 종목이 테슬라와 함께해서 테슬라 공장을 짓기로 했던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상하가를 갔던 부분도 보여줄 수가 있었는데 이렇듯 지금 외국 기업들이 중국 내에서 직접 공장을 짓고 경제를 유발하지 않는 기업들 같은 게 상당히 좀 중국 쪽이나 이런 쪽에 들어가는 데 대해서 재질을 좀 가하는 부분도 상당히 있기 때문에 오늘장에서도 마찬가지로 전기차 같은 경우도 앞으로 이런 거에 대한 이슈가 상당히 좀 강하게 부각이 될 가능성도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러다 본데 계속적으로 가다 보면 결국에는 시장 논리도 항상 귀걸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장 같은 경우도 각 기업들만의 자기만의 배타적인 영역이 있는 기업들 중에서도 특히 전기차 관리 연주들 중에서도 같이 급락을 하더라도 바운딩을 하는 종목도 있고 그렇지 않고 계속적으로 지지부진한 종목들이 거기서 갈린다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외부적인 요인 특히나 각국 간의 자국의 기업들의 보호 조치로 인해서 과대 낙폭행 기업들 같은 게 접근을 해야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요. 그렇지 않고 오히려 어떤 시장의 논리로 인해서 좀 많이 올라갔던 기업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좀 차익매미로 나올 수 있는 그런 구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김영철 팀장님께서는 오늘장 투자 포인트 주신다면 어디에 주시겠어요? 사실 오늘장 뿐만 아니라 최근 시장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역시 삼성전자의 강세가 어디까지 이어지느냐 이 부분들이 가장 좀 중요할 텐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삼성전자 움직이는 시장에서는 개인 투자 여러분들이 그렇게 재미를 보지는 못하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왜냐하면 지수는 어느 정도 좀 가둬놓고 삼성전자만 끌어올린다. 결국엔 삼성전자를 올리고 다른 종목에서 차이 실현이 나오는 그런 형국이 좀 나타나는데 지금 시장이 좀 그렇지 않나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를 제외하고는 대형주 외에서는 매수할 종목들이 많이 없다라는 부분들이고 지수 같은 경우에도 삼성전자에 의한 어느 정도의 왜곡현상이 좀 있지 않나 이렇게 좀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삼성전자가 움직인다고 하면 대형주 같은 경우에 좀 부정한 흐름들을 보여주지만 코삭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움직임이 좀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여지는 좀 있지 않나 이렇게 좀 판단이 되는데요. 아시는 것처럼 2012년도 같은 경우에 스마트폰은 한참 잘 나갈 때 부품주들이 상당히 좀 좋았었던 그런 부분들이 나타났었죠. 그런데 최근에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폰 자체가 시장 파열을 그렇게 키워나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삼성전자 자체에서 이익률을 높여나가는 그러니까 삼성전자 안에서는 캐시카우 역할을 좀 한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를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땡기는 이유는 결국에는 OLED 또는 반도체 쪽에 대한 성장성에 대한 프리미엄을 좀 주고 있지 않나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결국에는 그렇다고 하면은 이 반도체 장비 쪽이나 아니면 OLED 쪽 관련된 그런 종목들이 시장에서는 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리고 삼성전자가 추가적으로 움직임이 나타난다고 하면은 그런 관련된 이슈가 있는 그런 종목들이 상대적으로 좀 견주한 흐름을 보여주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지수 자체는 박스권으로 놓고 보는 게 좋을 것 같고 코스아 같은 경우에도 제약바이오에 대한 움직임들이 좀 종목별로 차별화 나타나고는 있지만 그러한 부분들도 조금 가늠해서 대응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테마 쪽 순환매가 상당히 빠르게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신고관 발표가 됐기 때문에 그 부분들도 오늘 유념하셔서 시장을 대응하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6월 22일 수요일 국무장 부장이 됐습니다. 앞서서 마감됐던 미국 증시는 상승세를 보였었는데요. 오늘 국내수세 흐름은 어떨까요? 먼저 정윤성 부장님께 여쭙을게요. 시청 분위기 어떻습니까? 네. 우선 좀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워낙 뭐 종가 때 좀 힘이 없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었고 또 삼성전자 한 종목으로 인해서 지수 전체에 대한 그런 움직임의 방향성이 좀 절대적인 그런 위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종목별 섹터를 좀 자세히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보면 IT 쪽은 삼성전자가 오늘 1% 밀리고 있죠. 그런데 장이 그래도 강보화권인 것도 봐서는 다른 여타 섹터군 내에서 조금 더 무게중심이 상승 쪽으로 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런 쪽을 좀 찾아보면 지금 제약 쪽이나 화장품, 그 다음에 정유화학 섹터, 그 다음에 자동차 쪽에서 좀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특히나 화장품 관련이기도 강한데요. 지금 A1VCMC가 1.2% 그 다음에 아무렇듯이 포스맥스, BTI 같은 경우도 강보화권에 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IT 쪽을 보면 그동안은 좀 실수 없이 달려왔었던 삼성전자가 오늘 1%까지 밀리고 있는 반면에 SK하이닉스 그동안 삼성전자와의 주가의 폭 상당히 많이 벌어졌었는데 오늘 조금씩 좁혀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아무래도 SK그룹 내에서 그룹사 전체적으로도 반도체에 대한 투자, 굉장히 공격적으로 계속할 강세가 굉장히 커지고 있기 때문에 SK하이닉스 저가 메리트에 대한 수급이 오늘 들어오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LG그룹주들 오늘 좀 쉬어가는 모습입니다. LG전자, LG이노텔 모두 약세에 대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고요. LG디스플레이만이 0.4%의 강세에 대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자동차주들 그동안 현대모비스 부품주도 잘 가고 완성차 계속적으로 못 갔던 부분을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반대에 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현대차와 기아차 모두 강보화권에 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반면에 현대모비스 그동안에 좀 많이 갔었던 종목들 대부분 오늘 좀 삼성전자, 현대모비스 다들 쉬어가는 모습입니다. 오늘 현대모비스도 약보화권에 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여타 부품주도 현대위아라든지 이런 종목들도 오늘 차익매물이 좀 나오고 있는 부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형화학 섹터 그동안 좀 쉬어가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오늘 SK이노베이션, SO1 강보화권에 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에 아까도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전기차 관련 주도 특히나 배터리 쪽이 국내에서는 상당히 강점이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도 보면 LG화학 같은 경우가 오늘 좀 마이너스 0.5% 밀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제약주들도 강한 모습인데요. 한미약품이 2% 넘는 그런 강세 보여주고 있고 유한양행, 녹십자 모두 다 강보화권에 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코스피 출발 분위기 봤는데요. 오늘 코스피 출발가를 보니까 0.92포인트 내린 1981.78포인트인데 어제 종가 수준에서 출발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싹은 속폭 오르면서 출발이 된 것 같은데 시장 분위기 볼게요. 김현수 팀장님은 네, 일단 코사카 팀장님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일단 상승 출발이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시가총의 상위 종목들 본다라고 하면 셀트리온, 카카오 정도가 강세 움직임들을 좀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이제 뭐 한 8위 정도, 9위, 10위, 코미팜, 로엔, 컴투스 정도가 강세 흐름 그리고 그 사이에 있는 종목들은 좀 약보화 움직임이 좀 나타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전반적으로 뭐 상위 종목들 보면은 상승 종목이 한 600개 이상 그리고 하락 종목이 한 200개 후반대다 보니까 상승 종목이 상대적으로 좀 우세하다. 아무래도 이제 뭐 대형주 쪽보다는 코스학 쪽에 지속적으로 관심들이 좀 들어오는 그런 부분들이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종목이나 이런 부분들 보면은 앞서 이제 뭐 장초반에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어제 이제 장 마감 이후에 이제 그 신공항 관련된 종목들이 발표가 됐죠. 결국에는 그 김해공항을 확장하는 것으로 이제 결론이 나면서 뭐 사실 뭐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뭐 정치권 관련된 이야기들은 있지만 뭐 주시장에서만 놓고 본다라고 하면은 결국에는 가덕도도 아니고 밀양도 아니었기 때문에 관련된 종목들 뭐 지금 뭐 두월산업이나 세월글로벌 이런 종목들 뭐 하한가에 들어가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뭐 동방성기나 아니면 한국선제도 좀 조정이 나오고 있는 큰 폭의 좀 조정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중에서 유일하게 좀 강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 게 아마 부산산업인데요. 부산산업 장초반에 상한가 들어갔다 지금 한 26% 정도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데 뭐 부산 쪽에 이제 레미콘 그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김해공항 확장을 한다라고 하면은 수혜가 예상된다라는 부분들 때문에 시장에서는 좀 긍정적으로 좀 받아들여지고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이 관련돼서 노이즈가 뭐 지속적으로 좀 나올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뭐 단기적으로 오늘이나 뭐 내일 장초반까지는 좀 오늘 만약에 상한가로 문을 닫고 끝나면은 내일까지는 뭐 강한 움직임을 좀 보여줄 수는 있으나 쉽지는 않을 가능성이 좀 높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결국에는 뉴스가 발표가 되면은 관련된 종목들에 이런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아마 들고 계신 분들은 많이 없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말씀해주신 대로 뭐 화장품 관련된 종목들은 움직임이 좀 괜찮습니다. 사실 IT 쪽에서는 삼성원자 그리고 바이오 제약 쪽에서는 한미화품이 대장주고 최근에 뭐 이제 두 그 수급 종목으로 수급이 좀 움직이는 모습들을 좀 보여줬는데 화장품 같은 경우에도 아모레퍼시픽에 대한 움직임을 견주하면서 오늘 장면 뭐 연우나 아니면 뭐 토니모리 이러한 종목들 신규 분석 보고서 좀 나오면서 금요적인 움직임들이 좀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이제 뭐 혼조세 그러니까 일부 움직이는 종목들 위주로만 움직임이 좀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여행 관련주들도 최근에 이제 뭐 분석 보고서들이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어 작년 뭐 제작년 세월호 그리고 메르스 이런 부분들을 다 끝내고 1분기 저점에서 2분기 하반기로 나올수록 긍정적인 흐름이 나올 것이다 라는 분석 보고서가 나오면서 최근에 바닷가에서 좀 움직이려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장에서는 그렇게 뭐 강한 움직임은 나타나지는 않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고요. 뭐 결제 관련주들도 뭐 혼조세가 좀 나타나고 있고 그리고 전반적으로 뭐 특징 섹터가 뭐 시장을 쫙 이끌기보다는 종목별로의 좀 차별화 현상이 좀 나타나고 있는 그런 시장이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코스피 코스닥 개장 분위기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움직임 살펴봤습니다. 오늘 일본 증시는 0.45% 밀리면서 출발을 한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16,095.81포인트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국내의 장 다시 좀 더 자세히 분석해보겠습니다. 이 시각 9시 6분입니다. 수급 상황을 논하기는 아직 이른 시각이긴 하지만 코스피 쪽부터 볼게요. 수급 상황 그리고 업종별 흐름 다시 봐주십시오. 네 먼저 외인들 오늘 좀 매도세가 좀 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243억 원의 순매도세고요. 기관들의 33억 원, 개인들 같은 경우가 16억 원의 순매도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외국인들 순매도세 간간히 지금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꾸준한 수급 상황 이런 부분이 좀 공백기가 상당히 좀 되고 있기 때문에 종목별로도 봤었을 때는 꾸준한 수급보다도 삼성전자나 몇몇 주도주들 외에는 이렇다 수급이 좀 보여주지 않고 있다는 것이 조금 단기 플레이 위주로 좀 시장을 접근해야 될 필요성이 좀 강하게 있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고요. 외국인들 최근 들어서 샀던 종목들과 기관들 같이 샀던 종목들을 좀 분석을 해보면요. 외국인들 같은 경우 화장품 관리안주들과 인터넷, 그 다음에 귀금속이라든지 이런 관련된 종목들을 좀 샀었고요. 기관들 같은 경우는 역시나 삼성전자와 현대차, 한미약품과 롯데키미칼 이런 종목들을 많이 샀었습니다. 특히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아모레퍼시피 이렇게 섹터분 내에서도 삼성전자와 화장품 이런 두 가지 섹터를 각각 좀 선호하는 그런 부분을 보여주고 있고 아무래도 중국 쪽에 대한 소비에 대한 수혜 이 부분도 좀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좀 들어오는 부분을 보여주고 있고요. 금가 같은 경우가 최근 들어서 많이 올라오고 있죠. 어제자는 좀 차익매물이 좀 나오기도 했었지만 그래도 이런 지금 앞으로도 지금 브렉시트도 있고요. 브렉시트가 되건 안 되건 그 다음에 또 미국의 금리 인상이 있건 안 있건 금가격이 강세가 될 강세가 굉장히 좀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이 선반영이 돼서 고려 여행 같은 경우가 지금 외국인들 순매수를 해놓은 경우가 있는데 상당히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분석력이 좀 뛰어나죠. 이런 글로벌적인 자금의 흐름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금가격이 앞으로 좀 강세에 대한 수혜로서 미리 선침해놓은 그런 부분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고려 여행에 좀 집중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기관들 같은 경우는 뭐니뭐니도 좀 단기 플레이고 조금 탄력상 있는 종목도 위주로 가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 강하게 최근 들어서 매수를 했었고요. 현대차 그동안 현대모비스 가면서 완성차 업체들 좀 지지부진 했었지만 뭐 제네시스 신 모델이라든지 또한 전자장비가 결국에 들어와서 부품주도를 좋지만 부품주도를 이제 많이 안에 넣었죠. 어쨌든 그 부분이 자동차 안에 들어와 있고 이거 자체를 또 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너무 주가가 벌어졌을 경우는 삼성전자 하이닉스처럼 현대차도 모비스 따라서 어느 정도 키 맞추기를 갈 가능성도 크기 때문에 기관들 같은 경우는 이런 케이스로 좀 들어왔던 부분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기관 투자가들이 최근 들어서 대형주 위주로 지식을 사 담는 것으로 분석이 됐는데요. 어떤 종목들을 또 사고 앞으로는 어떤 종목들이 갈지까지 분석이 된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코스닥 쪽 볼까요? 코스닥 지수는 현재 하락 반전이 됐고요. 반면에 코스닥은 상승 반전을 한 상태입니다. 김영철 팀장님 코스닥 쪽 수급 봐주세요. 일단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특별하게 수급 주체가 없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고요. 흔히 말하는 메이저 수급 주체라고 하는 외국인과 기관들 매도세가 나오고 있는데 기관 쪽 매도세가 조금 더 강한 것 같습니다. 한 46억 정도 매도세가 나오고 있고요. 그 물량들을 대부분 개인들이 한 40억 정도 가까이 매수를 해주면서 받아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뭐 그냥 좀 반망 정도를 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은 뭐 전반적으로 시가총의 흐름이나 아니면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뚜렷하게 지금 뭐 치고 나가는 그런 업종은 좀 없다라고 이제 앞서든지 좀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한 분위기는 좀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어쨌든 브렉시트 관련된 이슈로 시장에 좀 눌려 있었던 그런 부분들이고 브렉시트 뭐 지난 시간 그리고 그 앞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뭐 브렉시트가 실질적으로 시행이 되든 안 되든 시장에는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좀 높다. 왜냐하면은 브렉시트가 이제 뭐 결국에는 된다라고 하면은 그거 역시 하방으로 슛을 치렀던 세력한테는 환매수 그러니까 그 감아 올려야 되는 그런 요인이 되는 부분들이고요. 그렇지 않다라고 하더라면 더 강하게 감아 올려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사실 뭐 지난 시간부터 조금씩 뭐 저점에서는 매수를 해보는 것도 좀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어제 그제 시장이 좀 그렇게 반응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코스업 같은 경우에도 일단은 뭐 개별적인 움직임들 위주로 좀 나타납니다. 그리고 브렉시트가 끝나고 나서 시장이 과연 어떤 부분들을 주목을 할 것이냐 결국에는 2분기 실적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결국에는 2분기 실적에 대한 부분들을 시장에서 긍정적인 섹터나 이쪽으로에 대한 움직임이 좀 나타날 텐데 그러한 섹터가 사실 확실히 이익을 담배해줄 수 있는 섹터가 많지는 않다라는 부분들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 삼성원자 쪽 또는 이제 그 화장품 관련된 부분들 이러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쪽 섹터로에 대한 움직임들이 좀 나타나지 않나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브렉시트 이후 실적 발표까지는 기관들의 장세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어떤 말이냐면은 기관들의 하반기 실적 또는 2분기 실적이 좋을 것 같다 또는 좋을 것으로 예상된다라는 분석 보고서가 나오는 종목 위주로 당일날 또는 하루 이틀 정도 탄력도가 상당히 좀 높게 나타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분명히 실적 시즌으로 넘어가는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오늘 좀 보여주는 게 아마 삼천리 자전거랑 그 다음에 뭐 연우 이런 종목이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는데요. 사실 대장전에 뭐 증거사 쪽에서 이제 나온 분석 보고서를 좀 보고 들어왔는데 삼천리 자전거가 올해 사상 최대 실적 예상된다라는 분석 보고서 하나로 오늘장에 강세 움직임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연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실적 2분기 실적 사상 최대 뭐 좋을 것이다. 이러한 분석 보고서가 나오면서 일단은 시장이 그런 부분들에 이제 반응을 한다. 그러니까 이 앞전에는 뭐 테마성 이슈나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 좀 빠르게 반영을 하다가 지금 같은 경우에 실적 시즈로 넘어가는 그런 부분들이다 보니까 그런 분석 보고서를 조금 더 시장에서 민감하게 좀 받아들이고 있지 않나 이렇게 좀 보고 있어서요. 개인적으로는 브릭시트 이후에 뭐 투자 전략을 짠다라고 하면은 대장전에 분석 보고서 나온 거 가지고 장중 트레이딩도 충분히 가능한 뭐 그런 시점으로 좀 넘어가고 있지 않나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영철 팀장께서는 앞으로 기관이 사고 있는 종목들에 좀 더 집중을 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이제 외환시장 분위기 보고 다시 올게요. 영국의 브릭시트 국민투표를 앞두고 환호시장이 급변하고 있는데 이에 영향을 받는 게 또 증권이겠죠. 그래서 연결을 해봅니다. 외환시장 분위기 볼게요. NH선물의 박성우 연구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환호 출발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금일 달러온 한일은 전일 종가 대비 5원 60자 나락한 1,151원에 개정했습니다. 브릭시트 국민투표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글로벌 외환시장 역시 매일 이벤트를 대기하며 제한적 흐름이 이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만 최근에 여론조사에서 탈퇴보다는 잔류 쪽 여론이 우세한 가운데 브릭시트 우려가 많아로 유럽 및 뉴욕 증시가 어제의 상승 흐름 이어간 상황입니다. 한편 제닛 옐런 연준 의장 역시 전일 미국 상원의 은행서비스위원회에 출석하여 통화정책 관련 발언이 있었는데요. 여전히 조심스러운 금리 인상을 강조하는 다소 비둘기파적인 발언을 했다는 점 역시 금일 달러와 약사의 은혜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전일 뉴욕 MDF 시장에서 달러온 1개월물 역시 전일 현문화 종가 대비 2원 75전 하락한 1,154원 50전에 최종 호가 된 상태입니다. 따로 금일 서울 외환시장에서도 달러와 하락 추세를 반전시킬 만한 재료가 부재한 가운데 어제에 이어 달러와 매수 포지션 청산 좀 더 이어질 것으로 보여 1,150원대 초반선까지 하락 시도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다만 1,150원선 아래에서는 수입 업체들의 결제 물량과 외환당국의 속도 조절성 달러와 매수 개입으로 1,150원 하단은 지켜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한편 전일 채권시장에서 외국인이 9,000억원 가까이 워낙 채권을 순매도한 점 역시 금일 수급상 달러와를 지지할 수 있는 요소로 보입니다. 한편 한국 시각으로 이번 주 금요일 아침 6시경 발표 예정인 브렉시트 국민투표 출구조사 결과에 주목하셔야겠습니다. 이벤트 결과 확인 전까지는 외환시장 역시 관망 분위기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금일 달러왕 하늘 예상 범위는 1,148원에서 1,156원입니다. 외환시장 분위기 봤습니다. NH선물의 박성우 연구원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개장 이슈톡 시간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제부터 살펴봅니다. 첫 번째 이슈부터 보겠습니다. 중국 최대 디스플레이 업체인 BOE를 비롯해서 중국 디스플레이 업체들이 대규모 투자에 나서면서 국내 장비 기업 수주 소식이 줄줄이 잇따르고 있는데요. 국내 장비 수주 기업들은 어떤 기업들이 있는지 또 올해 상승세는 언제까지 이어질지 분석하는 시간 같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 보겠습니다. 브렉시트 우려가 완화되면서 코스피가 반등을 했던 17일, 20일에 기관 투자자들이 어떤 종목들을 샀나를 좀 봤더니요.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현대차, 기아차 등등 대형주를 위주로 담았다라는 소식입니다. 대형주에 대한 기관의 러브콜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분석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슈부터 풀어보겠습니다. 중국의 투자 훈풍, 이제는 국내 장비 업체로 훈풍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 같은 국내 기업들이 어떤 기업들이 있는지부터 좀 알고 싶거든요. 전영석 소장님. 네, 우선은 디스플레이 쪽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LCD, 또 OLED 여러 가지 부분을 볼 수가 있는데 LCD 같은 경우를 먼저 보겠습니다. 지금 LCD 쪽 같은 경우는 지금 아까 앞서 말씀하셨다시피 중국 최대의 디스플레이 업체인 BOE 같은 경우가 지금 대규모의 투자를 지금 나서고 있고 국내 이런 장비 업체들 같은 경우도 수주에 대한 뉴스가 지금 연일 계속되고 있는 부분을 보여주고 있고요. 최근 들어서도 지금 DMS라든지 신성 FFA, 그 다음에 아바코, 탑엔지니어링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지금 수주에 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이 부분이 단기적으로 끝날 부분이 아니라 최근 들어서 지금 하이마트나 이런 데 가보면 놀라운 사실은 중국 기업들의 TV라든지 모니터가 지금 절반 이상이 늘어났던 그런 부분을 볼 수가 있고 가격 자체도 좀 쌌던 부분을 볼 수가 있는데 그만큼 국가적인 정책 차원에서나 아니면 또 수주를 한번 줄 때 화끈하게 주죠. 그러다 보니까 장비 업체들 같은 경우도 어디까지나 시장 논리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런 쪽에 대한 투자에 대한 부분, 단기적인 부분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가 있고요.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LCD 쪽보다는 OLED 쪽이 더욱더 장기적이고 성장성 부분에서도 더욱더 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OLED 쪽 같은 경우는 기판을 좀 더 얇게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삼성 같은 경우 다시 스마트폰이 접는 쪽으로 갈 겁니다. 왜냐하면 내년도 같은 경우 신제품이 이제 접는 폰으로 갈 건데 왜 이렇게 하냐면 이거를 폈을 때 화면이 굉장히 크죠. 지금 이제 영화나 게임 대부분 많이 하시는데 아쉬운 점이 좀만 더 큰 거, 좀만 더 큰 거를 보고 싶죠. 영화를 보더라도 송중이 피부 조금이라도 더 자세히 보고 싶고요. 게임을 보더라도 내 캐릭터에 대한 부분 좀 더 자세히 보고 싶은 게 사람들의 마음이고 욕구인데 이 부분은 채우기 위해서는 접을 수밖에 없거나 아니면 접진 않더라도 이렇게 휘게끔 만들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OLED 쪽으로 될 수가 있고 애플, 삼성, 전자 공격적으로 지금 여기에 대한 부분을 차세대 먹거리로 지금 지정을 했기 때문에 OLED 업체를 좀 더 자세히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중국으로 봤을 때는 중국 2위 디스플레이 업체인 차이나스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국내를 봤을 때도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가 여기에 대한 부분을 공장을 증설을 하면서 여기에 대한 관련주로서도 아바코라든지 인베니아, 그다음에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도 각각 한 500억 원대에서 200억 원대를 그렇게 수주를 받고 있는 부분을 볼 수가 있고요. 앞으로도 이런 관련된 종목도 계속적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한 가지 종목 같은 경우는 AP 시스템 같은 경우도 올해 같은 경우도 최대 실적, 내년도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좋은 실적을 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OLED에 대한 투자가 늘면 늘수록 수위주인 종목들, 지금 앞서도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도 보면 삼성전자가 평택 공장 증설을 하고 3D 랜드 쪽에 강력하게 투자를 하다 보니까 워닝 IPS라든지 워닝 머티리얼즈, SK 같은 경우 SK 하이닉스 단에서 SK 머티리얼즈 같은 반도체 장비나 소재 이런 쪽이 강하게 올라갔던 것처럼 앞으로도 OLED 관련주도 비슷한 움직임 보일 가능성이 굉장히 커지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OLED 쪽과 반도체 다 수혜라고 보기 때문에 최근에 올려 놓은 거고요. 여기에 대한 수혜주로서도 계속적으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더 성장성이 높은 OLED에 관련된 기업 중에서는 그럼 AP 시스템을 탑핵으로 꼽으시는 거예요? 네. 여러 가지 워낙 좋은 데 같은 경우는 대부분 같이 올라가는 부분을 볼 수가 있는데 그중에서 좀 탑핵성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17,750원에 거래가 되는데 지금 자리 매수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네. 우선은 이 부분은 단기적인 부분도 물론 좋겠지만 장기적으로도 계속적으로 좀 우상행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하지만 지금 어느 정도 좀 눌림목에 좀 와 있기 때문에 매수 타이밍으로서는 좀 적절해 보이고요. 그렇지만 지금 5.14는 확실히 좀 뚫어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한 번쯤은 또 밀릴 수 있으면 더 적합돼서 살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가 한 분할 매수로 좀 접근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중국을 비롯해서 국내에서도 디스플레이 업체의 대규모 투자 소식이 잇따르고 있는데요. 관련 수혜주들은 어떤 종목들이 있을지 분석을 해보고 있습니다. 김영철 팀장님. 네. 일단은 뭐 앞서서는 설명을 잘 해주셨고요. 저도 이제 비슷한 의견입니다. 사실 LCD 쪽보다는 OLED 쪽으로에 대한 관심을 좀 증가시켜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결국에는 삼성, 애플이 시장을 선도하고 그쪽에서 관련된 제품군들을 만들어낸다고 하면은 그쪽이 선도하는 쪽에 관련된 장비나 아니면 산업 섹터가 커질 수밖에 없는데 그게 OLED 쪽이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개인적으로는 OLED 쪽에서는 한 두 종목 정도를 좀 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나는 일단은 영오디에스피라는 기업인데요. 예전에도 삼성원자 관련된 이슈나 아니면 종목들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단순히 이제 벤더 하나를 삼성원자 쪽으로 치우쳐 있는 그런 기업이나 또는 애플 양으로 치우쳐 있는 그런 기업들보다는 벤더 자체를 다각화하니까 다양화해서 중국 쪽 로컬 기업으로도 납품을 하고 삼성원자 쪽으로나 또는 애플 쪽 또는 LG 쪽으로 이렇게 납품을 하는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수주가 상당히 견주하고 그리고 실적에 대한 안정성도 꾸준하게 좀 만들어 나가는 그런 부분들이었는데 뭐 개인적으로는 영오디에스피 같은 경우에는 삼성원자 쪽으로에 대해 매출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작년에 이제 뭐 대규모 투자를 했을 때 그리고 이제 뭐 중국 쪽 쪽으로도 작년 하반기에 수주 레코드가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영오디에스피를 OLED이 관련해 가지고는 뭐 타픽으로 좀 뽑아볼만 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하나 정도 더 본다라고 하면은 HB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뭐 주가가 상당히 이제 좀 견주하게 움직임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좀 한 5% 정도 움직임이 나타나는데 고점 부근이어서 뭐 지금 한 한 달 반 두 달 반 정도 옆으로 좀 좁은 박스건을 좀 만들어내고는 있지만 추세 자체가 상당히 좀 견주합니다. 그래서 뭐 두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좀 눌림 심하다 관심을 좀 가져보면은 좀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으면 새로운 종목들이 눈에 띄기 마련인데요. 또 OLED 수에 주로 영우 DSP, HB 테크놀로지까지 향후에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 종목으로 꼽아봤습니다. 이번에는 계속해서 두 번째 이슈를 알아볼 텐데요. 두 번째 이슈는 증권사 의견부터 듣겠습니다. 메리츠 종금증권의 정영훈 과장님을 전화로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 이틀간 기관 투자자들이 어떤 종목에 러브콜을 보냈나 조사를 좀 해봤더니요. 삼성전자, 삼성물산, SK하이닉스 등 대형주 위주였던 것 같습니다. 기관의 이 같은 대형주에 대한 러브콜이 계속해서 이어질지 증권사 의견은 어떻습니까? 네. 우선 대형주 장세가 최근에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아무래도 지금 전반적으로 브레이트 이벤트를 앞두고서 불확실성이 좀 커지면서 시장에서 그나마 좀 안전한 쪽이라고 할 수 있는 중소형주보다는 대형주 쪽으로 매기가 좀 몰리지 않나 그렇게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대형주가 가장 대형주 선두주자 삼성전자가 지금 2분기 실적이 영업이 한 8조 원 정도 수준까지 나올 것으로 기대가 되면서 대형주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좀 부각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서 지금 전반적으로 외국인은 시장에서 팔고 있지만 기관이 대형주들을 좀 쓸어 남으면서 이 대형주들 중심으로 해서 좀 강세 흐름이 좀 뜨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최근에 지난주 같은 경우에 시장에서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게 연기금에서 포트폴리오 조정 가능성이 좀 제기가 되고 있는데요. 인덱스 복제율을 50% 이상으로 좀 조정한다라는 그런 이슈가 좀 나오면서 대형주 모멘텀이 좀 부각이 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지금 대형주의 상승은 역시나 시장이 좀 불확실성이 좀 큰 가운데 역시나 좀 그나마 안전한 쪽으로 선호하는 그런 기관의 투자 동향에 따라서 대형주가 좀 강세 흐름을 좀 띄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대형주 같은 경우에는 기관의 수급을 지속적으로 좀 체크를 하면서 좀 대응이 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메리츠 종금증권의 정영웅 과장님의 의견 들어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두 번째 이슈에 대한 두 분의 의견을 또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윤선 소장님 기관들의 대형주 러브콜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세요? 네. 우선은 대형주 내에서도 앞으로 많이 좀 갈릴 가능성이 크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대형주 위주로 들어온다는 것은 한마디로 외국인들 수급이 꾸준하게 들어올 수 있느냐라는 부분인데 앞으로 큰 이슈는 일단락이 될 가능성도 굉장히 크기 때문에 외국인들 대형주 위주로 전체적으로 바스켓 매매로 들어오죠. 종목별로 선별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그냥 이머징 지수를 편입하는 펀드들 같은 경우가 지금 일부 들어오면서 대형주를 살 수 있겠지만 이 부분만 믿고서 투자를 하기에는 좀 미미할 수도 있고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그런 여지도 있기 때문에 그런 쪽보다도 대형주 내에서도 어떤 쪽으로 좀 집중을 하고 있느냐를 조금 면밀히 좀 봐야 될 필요성이 있어 보이는데 우선 보면 삼성전자를 필두로 해서 이런 반도체 분들 같은 경우 상당히 좀 눈여겨볼 만하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는 자동차 쪽에서도 자동차 부품 쪽 섹터 상당히 좀 눈여겨봐야 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삼성전자나 오늘 SK 하이닉스가 3%대의 강세에 대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렇듯 이제 글로벌 플레이드를 봤을 때는 두 가지 종목을 비교를 안 하려야 안 할 수가 없죠. 예전에도 지금 보면 삼성전자와 LG전자를 예전에도 비교 많이 했었거든요. 같은 스마트폰 업체로서 주가 많이 벌어지면 LG전자가 좀 못 갔었으니까 좀 올라가고 또 많이 좀 좁혀지면 삼성전자가 올라갔던 부분을 볼 수가 있는데 이제는 삼성전자가 그 스마트폰에 대한 비중 자체가 주가에 대한 포인트는 아니기 때문에 이제는 LG전자가 아니라 SK 하이닉스와의 그런 주가에 대한 차별화 이 부분을 보면서 트레이딩에 대한 유행이 앞으로 좀 생기지 않을까 방송에서도 예전에도 이벤트 굉장히 많이 나왔었거든요. LG전자와 삼성전자 주가 벌어졌을 때 LG전자 사세요라는 부분이 있듯이 앞으로도 이런 두 가지 종목에 대한 주가에 대한 벌어졌을 때와 좁혀졌을 때 수렴과 확산 이런 데에 따른 트레이딩 같은 경우가 좀 유행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결국에는 두 가지 종목 모두 다 우상향으로 계속 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볼 수가 있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 또한 OLED 쪽에 대한 스마트폰 특히 기존에는 그냥 사실은 애플과 삼성전자 또한 화웨이 이런 스마트폰 보면 크게 차이가 없고 메이커 지원하면 사실 멀리서 보면 차이도 없었지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OLED 접는 폰이 스마트폰으로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데 그렇게 된다고 하면 스마트폰 자체에 대한 주가 차별화라도 이제 생길 가능성도 굉장히 커지고 있고 아직은 계획 단계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조금씩 상향화가 될수록 이 부분에 대한 부분도 또 한 가지도 간다고 하면 삼성전자 계속적으로 성장주로서의 움직임이 커질 가능성도 굉장히 크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하지만 지금 현재의 주가에 대한 부분을 보면 어느 정도 좀 상승에 대한 움직임도 좀 가고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도 여기에 대한 부분을 좀 저가 때 메리트도 좀 잡고 들어가는 부분을 볼 수가 있고요 현대 모비스나 만도 같은 기업들 같은 경우는 앞으로 성장주로서의 그런 부분은 상당히 좀 커진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한 앞서도 고려화행 같은 종목들 말씀드렸었지만 비철금속, 그 다음에 특히나 금 같은 경우 고려화행은 원래 비철 쪽에 대해서 계속 생산을 하지만 여기에 대한 부산물로서 금이 계속적으로 생산이 되고 있기 때문에 금 가격을 주가 자체가 따라갈 수밖에 없는데 우선은 금 가격 같은 경우는 앞으로도 변동성에 대한 연속이 될 수가 있고 종목 찾기가 굉장히 힘들다라고 하면 에러이 모르겠다, 고려화연 이렇게 접근을 하는 방법도 좀 나쁘지 않을 것 같기 때문에 외국인들 이런 시각 좀 많이 갖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우리가 기관이 최근에서 대형주 위주로 담고 있다라는 이슈를 분석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렇다면 기관이 담는 그 대형주들을 개인들도 따라가는 게 맞느냐라는 의견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싶은 이유이기도 한데요 김병철 팀장님의 의견 좀 여쭤볼게요 사실 기관들이 종목을 산다고 해서 저는 긍정적으로 판단하거나 아니면 그 안에서 종목을 찾는 것 자체는 그렇게 개인적으로는 지금 유의미한 행동은 좀 아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어떤 부분이냐면요 사실 지속적으로 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기관의 플레이는 근 5년 동안 상당히 단순합니다 그러니까 2000선 위쪽에서는 지속적으로 매도가 나오는 그런 부분들이고 1950선 밑에서부터는 매세가 좀 들어오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런데 이게 어떤 섹터나 어떤 종목을 하나 이렇게 섹터군으로 형성을 해서 쭉 끌고 가는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아니고요 앞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소장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바스켓 매매로 인해서 디스플레이를 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관 매수한 종목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냥 시총 상위 종목이라고 표현을 하는 게 오히려 좀 맞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지속적으로 기관들은 2000선 위쪽에서는 매도 그리고 1950선 밑에서는 매수가 들어오는 그런 형국이다 그렇다고 하면 개인 투자자들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느냐 1950선 밑에서는 기관들이 들어오는 것은 좀 알겠는데 어떤 시가총의 상위 종목들 사는 것도 알겠는데 어떻게 그거를 매수를 해야 되느냐 결국에는 그 부분들을 따라할 수 있는 것은 기관처럼 바스켓을 운영을 못하면 바스켓을 운영을 한다는 게 코스피 시총 상위 200개 종목의 한 주씩을 동시에 이렇게 적절한 비중을 맞춰가지고 매수를 하는 건데 그게 현실적으로는 개인 투자자들이 어렵습니다 그럼 결론은 결국에는 레버리지랑 인버스 ETF 두 가지를 활용하는 방법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지난 시간 지난주 금요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1900 언더부터는 레버리지 분할 매수를 해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언더 쪽으로 내려가면 당연히 기관이 매수가 들어올 가능성이 높았고 그게 지난 한 5년 정도 지속적으로 그런 플레이를 해왔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었던 부분들인데 결국에는 1950선 찍고 하회를 하자마자 매수가 들어오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들이 어디까지 이어질 것이냐라고 추가적으로 상승을 해서 다음 시간 주제가 돼도 똑같이 말씀을 드릴 것 같습니다 2000선 위쪽에서부터는 지속적으로 좀 차이 실현을 하는 부분들이 맞지 않나 정말로 좁은 박스권입니다 2050이랑 2000선 거기에서 이제 대외적으로 이벤트들이 발생이 되면은 추가적으로 1950선을 하회를 하면서 1900선 1800선까지 내려가는 그런 모습들이고 해외 이슈들이 있어서 상당히 시장 분위기가 상당히 좀 좋다 하더라도 2000선, 2050선, 2100선 이 부분들에 대한 지속적인 허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넘기기는 쉽지는 않다 그러면 결국에는 이 부분을 어떻게 넘겨야 되냐 기업 이익이 상당히 좋아지거나 아니면 정말로 주도주가 나와야 됩니다 주도주 없이는 이 시장을 지속 박스권 레벨을 넘길 수 있는 부분들은 분명히 아니다 라고 이제 좀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지수 플레이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선물이나 아니면 옵션 그런 부분들도 있지만 레버리지 ETF랑 인버스 ETF를 가지고 2000선 위쪽으로 2050선 그리고 아래쪽으로 1950선, 1900선 이렇게 놓고 대응을 하시는 것도 상당히 좀 유효한 투자 전략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장 이슈톡 두 분의 전문가 의견 들어봤고요 잠시 뒤에 오늘장 특징주 짚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 네 계속해서 오늘장에서 눈에 띄기 오르는 종목, 하락하는 종목 특징주 짚어보는 시간 가질 텐데요 먼저 SK하이닉스 보겠습니다 먼저 전윤선 소장님께서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주가 흐름을 같이 봐야 한다 라고 말씀을 하셨었는데 마의 3만 원선을 오늘 뚫고 있습니다 3% 이상 급등하면서 현재 거래되는 가격대가 3만 7배 원선인데요 SK하이닉스 좀 분석 부탁드릴게요 네 우선은 아무래도 디램 가격에 대한 부분이 올라가고 있다는 부분과 또 낸드 쪽이 2D에서 3D로 넘어가고 있고 특히나 모바일 향이 굉장히 커지고 있다는 부분이 볼 수가 있는데 앞으로도 여기에 대한 수요는 계속적으로 늘깡세 굉장히 크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지금 미국이나 중국 증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낸드 쪽에 대한 증설을 하고 있지만 여기에 대한 부분이 좀 시간이 많이 걸리고요 아직도 하이닉스 같은 경우 2D 랜드에 대한 수요는 지금 현재 재고는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까지는 사실은 그렇게 실적이 썩 좋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지만 이 부분이 다 소진이 되는 순간부터는 하이닉스의 실적 자체에 대한 바운딩은 사실 솔직히 회계적으로도 봤었을 때는 이거 재고 끝나고 나서 팔리는 부분은 좋아질 것이 지금 자명하고 있고 그 부분이 바로 이제 주가의 상승으로 바운딩을 지금 무섭게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을 미리 선반영하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러면 이 부분이 어디까지 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하는데 지금 3만 원선 넘었지만 장기적으로는 계속 갈 가능성이 저는 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지금 봤었을 때는 이제 완성 업체들 같은 경우는 특히나 모바일 쪽에 대한 완성 업체들 같은 경우는 이 랜드에 대한 수요 같은 경우를 이제 중국하고 미국 같은 경우도 여기에 대한 정치적 마찰이 굉장히 심해서 주문 넣기가 굉장히 까다로워하고 있어요 이제 중국 기업들 같은 경우도 중국 기업들의 반도체를 넣자니 아직 조금 딸리고요 그렇다고 또 미국 기업들의 반도체를 좀 넣자니 중국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오히려 제3국이라고 할 수 있는 국내의 하이닉스 같은 경우 굉장히 선호를 많이 하고 있고 여기에 대한 수주를 넣는다고 해서 중국 내에서나 미국 내에서 굳이 눈치를 볼 필요성이 없고요 앞서도 투자 포인트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정치가 경제를 지금 자주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니네 이거 수지하지 마라고 하면 수지를 못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서 가운데서 고래 싸움에서 지금 뭐 새우까지는 우리나라는 그렇게 작진 않죠 고래 싸움에서도 상호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서 본다라고 하면 상당히 좀 호재로서 많이 작용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래서 하이닉스에 대한 수주에 대한 부분 꾸준히 나올 가능성도 굉장히 크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동반으로 해서 계속 주가가 올라갈 가능성도 굉장히 큽니다 왜냐하면 뭐 흔히 드라마 성장 드라마 보면 1등과 2등 상당히 경계 많이 하지만 공부에서 결국에는 둘 다 같이 동반 성장을 하는 경우들을 볼 수가 있는데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도 마찬가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세계에서 넘버 5, 넘버 2가 같이 경쟁을 해가면서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고 공장 증설이나 이런 것들도 공격적으로 하고 있지만 이 부분이 우선은 아직까지는 여타 기업들 같은 경우에 따라오기 힘든 그런 배타적인 영역권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본다면 두 가지 종목 모두 다 좀 동반 성장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잠중이 52주 신고가를 경신하는 움직임을 보이는데 SK하이닉스는 약간은 부진했었잖아요 삼성전자 정도의 상승세를 쫓아간다면 SK하이닉스는 목표가를 어느 정도 설정을 보면 좋을까요? 네, 우선은 SK하이닉스 같은 경우 지금 보면 지금 3만 7백 원이긴 하지만 실적이 우선 썩 좋지 않다라고 했죠 올해 실적으로 보면 PR로 봤을 때 한 12배는 넘거든요 삼성전자가 지금 거기까지 밸류를 안 주고 있는데도 하이닉스가 이미 주가는 조금 올랐죠 그런데 차트 봤을 때는 굉장히 싸 보이지 않습니까? 이게 보면 실적과 차트를 분리해서 보시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은 실적 대비해서 현재 주가는 어느 정도 적정선을 찾았다라고 볼 수는 있고요 그렇지만 내년도와 내후년도의 실적을 보면 지금 저평가 영역이고 이거를 내년과 내후년도의 실적을 지금 반영을 해주면 여기서 더 오를 수가 있고요 그거를 반영 안 했을 때는 적정 수준이다라고 볼 수는 있는데 앞으로 내후년, 내년까지도 여기에 대한 트렌드는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여기에 주가를 반영을 해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왔었을 때는 단기적으로는 한 3만 3천 원대까지는 좀 무난하게 갈 가능성도 굉장히 크고요 하지만 지금 삼성전자와 지금 보이지 않는 그런 주가에 대한 그런 부분을 보여주고 있다고 했죠 여기 샀다 여기 샀다 이제 트레이딩을 하는 그런 수급 주체도 많이 늘 가능성도 굉장히 크기 때문에 수급 중에 좀 밀렸을 때 들어가는 전략이 조금 더 그런 부분 좀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SK하이닉스에 대한 김영철 팀장님의 의견도 전윤성 소장님과 같은지 좀 여쭤볼게요 일단은 저는 SK하이닉스는 어느 정도 좀 박스권으로 보고 있다고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사실 이제 실적에 대한 부분들 말씀을 해주셨는데 올해 실적만 놓고 본다라고 하면 적정 수준입니다 사실 3만 원 이상을 강하게 주기는 좀 어려운 그런 종목이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는데요 소장님께서 전제조건을 말씀해주신 것처럼 내년 내후년에 대한 부분들을 본다라고 하면은 지금부터는 뭐 매수를 해볼 수 있으니까 길게 보시는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매수를 해볼 수는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지금 현 실적 올해 실적만 놓고 본다라고 하면은 SK하이닉스에 뭔가 획기적인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3만 원 위쪽에서는 차이시련 그리고 3만 원 언더 쪽에서는 기계적으로 분할 매수를 하는 트레이딩 전략이 좀 유효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뭐 지난번에도 한번 SK하이닉스 이야기를 할 때 3만 원 정도는 한번 돌파할 가능성이 좀 높다 근데 3만 원 위쪽에서는 차이시련을 좀 하는 부분들이 좀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박스권으로 대응해놓고 잡아놓고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전략에 대해서는 뭐 크게 변함은 없습니다 오늘 3만 원대 안착을 해서 추가적으로 하루 이틀 상승을 하더라도 뭐 맥시멈 한 3만 2천 원 정도까지 밖에 저는 상승 여력이 많지는 않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한 3만 원대에서 한 7% 정도 6% 정도 추가적으로 수익을 내기 위해서 이 시점에서 들어가는 것보다는 차라리 마음 편하게 3만 원 언더부터 뭐 한 2만 9천 원 2만 8천 원 부근부터 분할로 접근을 하는 게 조금 더 유효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기적인 투자 전략을 짰을 때 SK하이닉스 지금 조금씩 매수는 가능하겠지만 실적을 반영하면 지금 가격대가 그렇게 낮은 가격대는 아니다라는 김영철 팀장님의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다음 특징주 하나 좀 볼게요 미국 교통부사나 연방항공청이 상업용 드론의 운행 규정을 확정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는데 이 같은 수혜를 받을 기업으로 오늘 제1시헌이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종목에 대해서 제1시헌 시스템이라고 상장이 돼 있죠 이 종목에 대해서 전용수 소장님의 의견 좀 여쭤볼게요 네 우선은 드론 쪽 지금 우선은 앞으로도 많이 적용이 될 겁니다 실생활로 봤을 때는 지금 1박 2일 같은 여행 가는 프로그램을 보면 공중에서 상당히 많이 찍죠 다 드론을 촬영팀 같은 경우는 보통 10대 정도 내외 정도 갖고 다니면서 그것을 위에서 찍고요 지금 아마존 같은 경우가 드론 택배를 가는데 이 부분이 앞으로 인건비가 미국 같은 경우에 굉장히 올라가 있죠 지금 1인당 4만 달러 시대니까 연봉이 지금 우선 4천만 원 선 본다라고 보면 드론이 상용화될 가능성은 연봉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욱더 매력도가 커질 수가 있고 또한 이 부분이 또 더욱더 카메라도 장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카메라 모듈 시장과 드론 시장 같이 좀 동반 성장할 가능성은 굉장히 크고 이 부분에 대한 바로 실적이 동반이 될 가능성은 굉장히 작지만 앞으로는 성장 동향이 굉장히 큰 산업이다라는 부분은 누구나 부인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렇지만 제2시연이 과연 여기에 대한 수위를 받을 것이냐라는 부분부터는 조금 얘기가 달라질 수가 있는데 우선 어느 정도 좀 올라와 있는 부분을 볼 수가 있고 지금 현재 실적 부분을 보면 한 1년에 지금 보면 아직까지는 드론에 대한 실적이 반영을 하지는 못하고 있는 부분을 보여주고 있고 올해 같은 경우도 보면 14억 정도 당일 수익을 좀 올려주고는 있지만 이 부분이 맥시문 봐서 만약에 20억이다라고 보더라도 지금 시가총액에 대한 부분을 보면 1,400억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상당히 좀 고밸류의 그런 고성장이 보여주지 못하면 주가는 또 테마성으로 묶여서 좀 밀릴 수 있는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갭을 좀 메꿔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하지만 아직까지는 드론 관련 주도 제2시연 시스템이 가장 밀접하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부분보다도 앞으로도 사람들이 드론 관련된 이슈가 나오면 제2시연 같은 경우는 올라갈 가능성도 굉장히 크고 등락이 굉장히 큰 그런 종목으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밸류로 이 종목을 접근하기는 좀 쉽지는 않고요 그렇지만 오일상 밑으로 크게 밀렸을 때는 분명히 드론 관련된 이슈 특히 정부 쪽에서 미국도 오늘 이슈가 나와서 급등을 했던 부분을 보여줄 수가 있지만 사실 국내에서도 지금 택배라든지 이런 부분 규제를 계속적으로 풀어주는 것이 바로 제약주들을 그때 줄기세포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드론 관련돼서도 이 부분이 공중에서 사고가 분명히 많이 생길 수밖에 없는 부분이죠 그러다 보면 또 인명피해라든지 재산피해가 나올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신성장 동력으로서의 부가가치가 있기 때문에 국내에서도 규제책을 풀어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런 이슈가 계속 촘촘히 나올수록 제2시연 시스템 같은 경우는 차곡차곡 올라가는 부분을 보여줄 가능성은 있다고 볼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목표가를 갖고 이렇게 갖고 가기보다도 이런 정책적인 이슈가 있는 부분 때의 트레이딩 이런 부분을 갈 수가 있는데 근데 정책이 나오고 주가가 동시에 오르기 때문에 정책을 미래할 수는 없죠 그러다 보니까 5일선이나 21선 밑에서 사주는 테마 좋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그런 수준의 트레이딩은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뉴스에 움직이는 제2시연 시스템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김영철 팀장님의 의견도 좀 여쭤볼게요 지금 대장주는 이 종목인 것 같은데 다른 수혜주들도 찾아볼 수 있을까요? 사실 드론 관련된 종목들로 언급되는 게 파스텍, 휴니드 흔히 말해서 예전에 방산 관련된 기업들 통신이나 아니면 이런 부분들을 같이 담당하는 그런 기업들이 수혜주로 좀 언급이 되는 그런 부분들인데요 소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사실 시장에서 대장은 제2시연 시스템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뉴스가 나왔을 때 직관적으로 사람들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 자체가 드론? 그렇다고 하면 오늘 제2시연 시스템 축구 한번 검색해볼까? 이런 식의 지금 연산 작용이 대부분의 투자자들에서 나타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고 드론 관련된 이슈나 아니면 관련된 이슈들이 발생이 되면 제일 먼저 제2시연 시스템이 시장을 이끌고 있지 않나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사실 실적과는 무관하게 그런 뉴스들을 좀 반영을 한다라는 부분들로 좀 해석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단기간에 끝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는 이런 종목들 그러니까 흔히 말해서 정치 테마주랑 비슷하다고 좀 보고 있는데요 따라가서는 답이 없고요 그리고 사람들의 관심이 좀 잊혀졌을 때쯤 매수를 해놨다가 그런 뉴스들이 나오면 차이 실현을 하는 그런 전략들이 좀 유효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드론 자체가 사실 여러 가지 산하기관의 정책과 좀 맞물려 있어서 규제를 급격히 완화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큰 폭으로 확 커지기에는 좀 어렵다 그리고 드론 택배 이러한 이슈들이 나오고는 있지만 이게 상용화가 되려면 상당히 오랜 시간 걸릴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한 가지 플러스로 관련된 이슈가 발생될 수 있는 건 드론을 띄우시는 분들이 대부분 어떤 목적으로 띄우는지를 좀 생각을 해보면 그중에서도 하나 투자 포인트를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앞서는 방송 관련된 이슈를 좀 말씀해 주셨는데 개인적으로도 드론이나 이런 부분들을 띄운다라고 하면 카메라 쪽 관련해가지고 뭐 재밌는 영상, 아름다운 영상이나 이런 부분들을 찍어서 소장을 하거나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사실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그냥 경비행기나 조종기를 날리는 거랑 거의 비슷한 부분들인데 그 영상들을 내가 소장을 할 수가 있고 그런 부분들을 찍을 수 있다는 점에서 뭐 그쪽으로 뭐 고화소 카메라들이나 아니면 카메라 모듈 이런 부분들은 뭐 수혜를 좀 받을 가능성도 좀 있지 않을까 뭐 관련주로는 사실 움직임은 그렇게 많이 나타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근데 세코닉스 같은 경우가 그런 부분들에 대한 모멘텀을 조금씩은 뭐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어서 제이시연 시스템 대장주로 같이 묶어두시고요 그리고 퍼스텍 휴니드 시장에서 이미 알고 있는 드론 관련주 거기서 플러스로 세코닉스 정도도 같이 포함시켜 놓아서 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뉴스에 팔아라라는 소식이 그 격언, 증시 격언이 있는데요 지금 시점에서 뉴스를 듣고 이제 사야 되나라고 생각하는 건 좀 무리가 있겠다라는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오늘 업종별로 가장 많이 오르는 업종이 뭔가 이렇게 좀 살펴보면 조선주가 굉장히 강하다는 느낌을 여질이 줍니다 삼성중공업은 4%나 오르고요 현대중공업도 그 뒤를 바짝 쫓고 있는데요 오늘 조선주 같은 강세에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유입이 되는 것으로 분석이 되기는 합니다만 전윤선 소장님 어떻게 추세 상승으로 이어갈 수 있을까요? 네 우선은 좀 외국인들 입장에서 좀 저가 메리트로 좀 보고 있고요 올해 같은 경우도 지금 조선주들 워낙 이슈도 많이 있고 스캔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되고 있지만 그만큼 주가는 충분히 빠져줬다라는 부분 이 부분이 또 팩트가 아닌가 싶고요 거기다가 유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유가가 좀 많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조선주들 당연히 여기서 바운딩에 대한 부분을 볼 수가 있는데 지금 50불, 40불 내에 박스권을 보고 있고 캐나다 같은 경우도 다음 달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좀 유가의 생산이 회복이 되기 때문에 당분간 여기에 대한 부분은 계속될 가능성도 굉장히 크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좀 일시적인 반등세일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요 유가가 만약 50불 대를 뚫어준다라고 보면 그때부터 조선주들 계속적으로 저가 때 매수는 유효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도 조선주가 강사라면 그때는 김영철 팀장님의 의견도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출발인 시화에 대해서는 여기서 마쳐야 할 것 같습니다 메가경제연구소의 정윤성 소장님 그리고 위즈인베스트먼트 김영철 팀장님 이렇게 두 분과 함께 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영국의 브렉시트 국민투표 여부가 이제 한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폭풍전야라는 말이 있죠 오늘 코스피코싹은 상승 반전에서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기는 하지만 관망심리는 질습니다 끝까지 상황 잘 보시고요 현명하게 투자하십시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상승선 Who The First 가치, 가격 상승 standing N queremos